와 비어 크네 바닥이 작가인데 40cm 정도? 대물하셨네 언제 시간 언제쯤 나왔어요? 아침에요? 오늘 아침 나오셨어요? 10시에 나오셨어요? 와 어휴 이야 큰데요? 월차 클 수는 없네 아휴 축하드립니다 장어를 못하시고? 장어 잡으러 왔는데 장어 잡으러 오셨는데 장어 있잖아요 저기가 잘 나와요 나는 못갔는데 여기도요? 여기도 북핵소단 뒤에 근데 거기가 원래 낚시가 되는 데에요? 허용되는데 중국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리 아침 10시에 나와서 저 붕어 한마디 못 넘어오는 장어 얼굴 좀 돌렸더니 장어가 안나올 하하하 아우 이 친구 던지는데 보니까 무지하게 멀리 던지네 하하하 저도 연습삼아서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해봤는데 아 어렵네요 금방 쉬울 것 같았는데 하하하